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 7 칠린 입니다 what's good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4 4 7 칠린 엊그제 이 음악이 올라온 거를 듣고 야 랩플로우 개 쩐다 싶어 가지고 야 이거 리액션 비디오 꼭 만들어야지 했던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빌웨이의 믹스테잎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빌웨이라는 래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단한 래퍼였다 정말 재능있는 래퍼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올라온 어 빌웨이의 듀 띠엔 이 곡 같은 경우도 야 플로우가 미쳤더라고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요 인여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의 가사를 해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뭔가 젊은 영앤루이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영앤루이치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지만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 우리는 부모들과 달리 뭐 파리 라이프를 즐기고 여트에서 아침을 맞고 뭐 여자들과 함께 즐기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플렉신이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가사인 것 같은데 랩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면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야 빌웨이 진짜 잘한다 이 생각 다시 한번 들게 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작권 때문에 편집이 좀 있을 거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게렌 툴 여보!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비디오? 헤비 스틸 라 서스프라이브 투 마이 채널? 음! 음! 오랜만에 듣는 좀 클래시컬한 트랩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플로우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캐치한 플로우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와 진짜 잘하지 않나요? 뭐 치권하는 이런 치권하는 배우 같아 성룡 같아 이야 이거 바이브만 들으면 옛날에 쇼미더머니에서 인기 많았던 있전 송민호 지코 이런 래퍼들이 참여한 거북선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흥겹더라구 아 랩도 하드에요 후 후우우우우우우 그래 내가 이런 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와 미쳤다 진짜 아 이거는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비 레이 혼자서 그냥 랩으로 하드하게 꽉꽉 채운 결정체야 와 진짜 이거 너무 꽂히더라 띠띠 아 훅 되게 캐치하죠? 어 너무 좋은데? 요즘 좀 올라오는 음악들이 진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좀 진지하게 진짜 랩으로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베트남 관련 영상 보면 지역별로 억양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 레이를 또 듣다가 다른 래퍼들 랩 들으면 억양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 아 죽인다 쩔지 않나요? 사실 이 비디오가 올라왔을 때쯤에 ICD에 이제 테이지 디즈곡도 올라와서 뭐부터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일단 ICD부터 먼저 찍고 이제 이 비 레이의 뉴 디 앤을 찍는 건데 아 진짜 좋아 이 곡 진짜 좋아 뭔가 ICD와 테이지의 디스전으로 묻히기에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냥 외국인이 들었을 때도 야 랩 되게 잘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잘했어요 그리고 이런 곡들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이정도 해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곡이에요 나 이정도 해 내 랩, 내 플로우는 이정도야 끝내준단 말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약간 좀 기량을 좀 느낄 수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제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요즘 저는 비 레이에 더욱 더 팬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랩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x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AF屎 If you want too mu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